더운 것 같은데 더운 같기도 하고 갑자기 너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내가 분명히 뭐하고 있었던 게 그게 뭔지 모르겠지 제가요 일단 잠시만요 주호철입니다 아니 아니 제가 눈화장을 지우니까 갑자기 뭔가 저는 항상 보통 브이앱을 할 때 노메이크업을 했거든요 근데 왜이래 오늘따라 심지어 방금 이제 스케줄이 끝나서 메이크업을 지웠는데 머리만 빼고 왜이래 퇴근하려 퇴근하려 했는데 오늘 운동이 있어서 못 갔어요 일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 제가요 나도 모니터를 좀 켜놔야겠다 아 왜 켰냐면 원래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저의 이제 PT선생님께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다리는 시간동안 틀겠다 했는데 2시간이 비었어요 근데 2시간 동안 할지 말지는 제가 한번 고민해볼게요 제 타투가 어디있냐고요? 어? 끊겨? 안돼 NO 잠시만요 끊기면 안되지 뭐야 어 와이파이 안해놨는데 끊긴다고? 어? 그러네 혹시 그럼 제가 다 시킬텐데 화질이 좀 깨져도 괜찮겠습니까? 화질이 좀 깨져도 괜찮겠습니까? 오피 오케이 그러면 다시 켤게요 자 네 네 네 네